하아... 하명근 형사라고 하는 것 같던데 폐차 시키고 신형으로 한 대 뽑아요, 하 형사. 모자라면 나한테 연락 주고. 돈이 아니게 초면에 신뢰가 많았습니다. 그럼. 같이 갑시다. 폐하건설, 장태하 사장님. 제 이름만 들으시고 이 똥차가 관용차라는 걸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. 공무집행 방해죄, 국가기물 파손죄. 현행 범이니까 수갑 좀 채우겠습니다. 본의 아니게 초면에 신뢰가 많습니다, 저도. 뭐 하는 짓이냐?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도 모르고. 너 박숟가락 눕고 싶어. 서해에 가서 따져봅시다. 누가 하룻강아지고 누가 범인지. 대기 아니라 법이 판단해줄 테니까. 작가형은 학생들과 같이 가야되기도 하지만. 한 명의 신뢰가 많지 않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라디오 그리아 ham蝅mare. 까지. 지낱. 한글자막 by 한효정